더 내려가야 돼. 네? 아 손님이 더 내려가야 돼. 네 알겠습니다. 빨리 터져요. 빨리 터져요. 네 알겠습니다. 지금 40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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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볍게. 40kg. 40kg. 가볍게 하려고요. 저 때문에 제가 의외선 해가지고. 저 때문에 가볍게 하려고요. 가볍게 하려고요. 저쪽으로 가볍게 하려고요. 저쪽으로 가볍게 하려고요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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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몇번째지? 5번째 6번째 6번째 30분 와.. 대박이네 되지? 와.. 뱃뱃뱃 돼지.. 단무지 아이가.. 단무지 아이가.. 밥 먹었나..? 일곱구치 열었죠? 네.. 욕하고 가겠습니다. 아 알았다.. 욕박사님 반갑습니다. 그냥.. 제가 많이 먹으니까 운동을 좀 양식해야 됩니다. 후 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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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.. cost2 으 으 예